가기사는 증시 학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 이펙스의 러브 바이러스라는 노래로 짧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펙스 응원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주말 하늘이 좀 뿌예네요 중국에서부터 석탄 가루가 넘어오는 건가요? 조금 하늘이 좀 뿌연한 아침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모두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흔들렸다는 걸 감안해 보면 조금 조절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 죽 달렸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들이 큰 강세를 실현했습니다 특별히 아마 그 아마존과 애플은 시간에서 하락을 했던 걸 조금 만회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이나 시장 전반에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가 각각 2% 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큰 주식이 보통 1, 2% 올라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3%대로 올라가고 있고 넷플릭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에서 질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애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조 4,9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죠 회사 하나가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세계 중심 국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두 개에요 애플은 2조 4,580억 달러 약 큰 차이는 아니죠 한 300억, 32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걸 비유해서 감안을 해보면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싸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좀 우리는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은 만약에 현재 이익 수준을 내년도까지 지켜만 준다면 지금 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8% 증가 아니라도 유지만 되어 준다면 시장은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ROE가 낮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 같이 주저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큰 기업들 중에 제조기업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체들의 마진율이 박하기 때문에 ROE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자본을 줄이질 않잖아요 자기 자본을 태우질 않잖아요 자사 좀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회사가 자본금 1억이 1억을 벌었어 그러면 2억이 되잖아요 이익률이 똑같이 20%라고 해도 영업이익률은 똑같이 20% 양호하게 올해도 20% 내년에도 20% 매출 대비 해서 1억이었던 회사가 1억을 더 남겼어요 그러면 되게 양호한 흐름인데 ROE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1억에 20%를 벌었다라고 하면 20%죠 ROE죠 근데 자본금 2억으로 20%를 벌었다고 하면 그 20%가 똑같은 금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ROE는 10%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때 뭐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달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0.82% 상승했고요 유로와는 1% 수준의 급락을 했습니다 왜 이럴을까요 보면 두 지역 모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통화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 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1%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13년 정도 만에 최고치 12년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독일 10년 분투체가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겨우 마이너스 0.1% 옛날에 우리 얘기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마이너스 0.1% 수준까지 금리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30년 물과 20년 물의 금리가 역전이 되었어요 즉 20년 물 금리보다 30년 물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장기 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에서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건 뭔가요 연준의 목표치 인플레이션 정도 수준이면 연준은 금리도 꽤나 오래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터인데 어느 정도 되면 연준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뭘까요? 평균 목표 물가인 2%를 상당히 상해하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과거에 1%도 채 안 되거나 1% 내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3% 정도까지는 연준이 견딘다 그런데 이것보다 얼마나 더 높으면? 한 1% 정도 더 높으면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지표들이 나왔어요 지표들이 나온 게 드디어 4%를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근원 PCI 가격 지수부터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전월 대비 0.2% 올랐고 전년 대비 3.6% 올랐습니다 3.6% 오른 거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91년도 5월 이후 최고치가 지금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가격 지수 볼까요? 근원 PCI 지수는 3.6% 나왔는데 일반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4.4%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4.2년대 그것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고공행 4%대 중반에 인플레이션율이 나오게 되면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연준도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연준이 행동을 하게 되면 연준만이 아니고 유럽도 지금 물가 상승 보면 그 여유 있는 라가르드 총재께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긴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내년 초쯤이면 정리가 될 것이다 공급 적차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괜찮다고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로보다는 달러화가 낫겠어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오늘 흐름을 볼 수 있겠으나 전의 유로가 또 강세였잖아요 그걸 그냥 확 다 뒤집은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도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보다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세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지만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그것들이 시장의 중심과 사회의 중심과 경제의 중심에서 이렇게 캐리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 유럽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유로가 강세된 게 하루 만에 뒤집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의 경제 상황들은 결국은 어디에 달려있다? 네 독일에 달려있다 그리고 독일은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가 다시 내년도에 발군을 해주면서 독일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비해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21년처럼 못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대목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예상치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8월은 기존 0.8% 증가해서 1.0%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소비지출이 조금 줄어요 그죠? 근데 개인소득이 줄었어요 9월달 개인소득이 주니까 지출도 좀 줄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9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1% 감소했고 전월 대비 1% 감소했으니까 적지 않게 감소했고 그 전월은 얼마였냐 보면 0.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급적채와 관련된 또는 물류적채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뭐냐면 개인저축률이 전달 9.2%에서 9월 7.5%로 저축률이 9.2에서 7.5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최저채 7.5%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뭔가가 들어오던 돈이 없어지면서 있는 돈을 썼어 그러니까 저축을 할 수 없었어 이런 그리고 돈도 많이 쓸 수도 없었어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되죠 9월까지 있었던 지급 재난지원급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저축이 줄고 있다는 건 또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터로 나올 가능성은 뭐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돈이 떨어져 가니까 돈이 말라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측면에서 저변이 미국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나쁠 거라고 봤는데 생활 태도를 보건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계속 들게 됩니다 자 미 노동자 3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고용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스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10월 68.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63.5였고 전원이 64.7이었으니까 구매관리자 지수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 미시건도의 소비자 태도 지수는 71.7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72.8이 나왔고요 2011년 이후 최저치인 70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고 팬데믹 이전에는 이것은 10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건 쪽에서의 소비자 태도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다른 지수는 또 괜찮잖아요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은 조금 혼조되어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미국 얘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은 거의 버림받고 있거든요 이런 버림받고 있는 현상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원래 그거잖아요 제일 바닷 권역에서는 심리가 가장 안 좋잖아요 계속 한국에 대한 심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긴장해야 되는 뉴스는 모두가 많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말 맞이해서 저희 증시각도위TV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재미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김경환 애너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대담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순서 중에 하나 조금 빨리 편성했어요 원래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배진환 슈퍼개미와의 대담이 나가게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배진환 대표와의 대담을 저보다 잘할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다 그거는 이제 배 대표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배 대표님의 속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도위 클리니가 독이책방 독이책방 제 지천명 생일을 맞아서 했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에세이 에세이를 여러분한테 독이책방에 해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저명한 학자의 에세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주말 편성해 주신 데 도와주신 삼초육수 순간과 그 다음에 흑삼 전탕에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삼초육수 순간은 밑에 링크에 보시면 십팔 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